1차 면접 종료 굉장히 꼼꼼하게 다 중재한 것 같아요 꿈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먹었어요 밖을 달면서부터 보이는 친구들이 참 드물기 때문에 2차 평가에 진출할 최종 3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? 2차 직무 능력 평가를 받게 될 오늘의 첫 번째 지술자는 꿈의 기업의 문을 두드릴 첫 번째 진출자는 글로벌 경영과 이미주 학생입니다 이미주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남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나서 이미주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진출자는 꿈의 기업과 함께 도전을 이어갈 두 번째 진출자는 글로벌 경영과 김단 학생입니다 김단 학생을 뽑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 외에서까지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고 영업사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뽑게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진출자는 2차 직무 능력 평가를 함께할 마지막 행운의 진출자는 글로벌 유통과 고병욱 학생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하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텐데도 항상 밝고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참 예의받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던 친구가 성적이 그렇게 꼴찌에서 1등을 올라가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집년만큼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어요 미래에 빛나는 영업사원이 될 3인방에 2차 직무 능력 평가가 계속됩니다 KBS KBS